트로트 가수 금잔디가 비혼주의자가 된 사연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잔디는 고속도로의 여왕으로 불리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방송에 나와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고백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밤무대에서 노래를 하며 아버지의 빚을 갚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잔디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 사연과 장민호와의 열애설 그리고 비혼주의자가 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트로트 가수 금잔디는 1979년생으로 올해 44세입니다. 금잔디는 강원도 홍천 출신으로 고등학교까지는 홍천에서 다니고 그 후 서울로 올라와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금잔디는 데뷔 전부터 가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다 드디어 2000년 영종도 갈매기 젖은 유리창으로 데뷔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10여 년간 긴 무명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2010년에 지금의 예명으로 개명하고 2012년에 오라버니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박을 치며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고속도로 여왕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각종 트로트 무대에 오르며 그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금잔디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진이 공개돼 금잔디가 결혼했었던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진은 KBS ETV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의 소품용 사진이라며 동갑내기 친구인 배우 민지영과 함께 출연하게 되었다고 밝혀 해프닝으로 그쳤는데요. 사실 금잔디는 비혼주의자임을 밝혀왔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그 이유를 밝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금잔디는 벌써 데뷔 22년 차라고 하는데요. 태어나서부터 노래를 곧잘 했고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엄마 아빠 두 분이 부족하지 않게 키우셨다고 합니다. 금잔디의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개인 택시를 사서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30대 중반에 사업을 해보고 싶으셨는지 엄마 몰래 택시를 팔고 금잔디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금잔디는 교복값이 없어서 엄마가 18만원을 구했는데 아버지는 급하니까 고스톱 판에 가서 돈을 불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부모 원망도 몰랐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교복도 얻어 입어야 했고 부모님에게 용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최선을 다해서 졸업을 했는데 아빠는 그 와중에도 계속 실패를 거듭하셨다고 합니다. 이어 금잔디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는 이몬의 창고 아빠는 여인숙 방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도 밝혔는데요. 금잔디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모아 대학에 가야 하니까 바로 대학에 안 가고 1년을 재수하면서 학비를 버는 동시에 아빠 빚도 갚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내게를 하며 견뎠다고 하는데요.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장학생이 안 돼 낮춰서 갔다가 1등 장학생으로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금잔디는 학창시절을 그렇게 어렵게 보내면서 부모님이 왜 날 낳았을까 생각하면서도 부모님에게 할 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서울로 올라온 후에는 노래 좀 시켜달라고 연예부장이라는 분들을 찾아가서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8군데 나이트클럽 카바레를 다니면서 노래를 했고 그래서 빚을 갚고 또 갚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고생하며 갚은 빚의 총액이 다 합하면 10억이 조금 안 된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금잔디는 또 내 아빠 친구인데 금잔디가 이렇게 잘 나가면 내 돈을 갚아야지 라는 전화가 걸려와 겨우 만들어 드린 모친의 통장이 압류된 적도 있다는데요. 그때부터 아빠 원망이 시작되었고 남자를 절대 안 만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줘야지 왜 짐을 주는 거고 또 왜 와이프에게 힘겨움을 주는지 모르겠다며 신세를 한탄했는데요. 그때부터 2년 동안 또 숨 쉬지 않고 일만 해서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곰팡이 쓸어가는 월세방에 살았는데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으니 내 통장을 써보는 것과 저런 아파트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다는데요. 남들은 자식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나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 빚을 다 갚고 아파트를 싸들였다고 말에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 깊은 원망이 있는 금잔디는 자신은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가정을 잃어서 잘 지켜낼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생계형 공연을 해서일까요. 금잔디에게는 다시 한 번 더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빚을 다 갚고 2017년에 공황장애가 바로 왔다. 10층에 살았는데 뛰어내리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했다. 무대를 기어서 올라갔다. 팬들이 응원해주고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면 그걸로 잠깐 잊고 노래하고 웃으면서 내려와 다시 기어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며 10개월 동안 공황장애를 알았다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그 정도로 심하게 공황장애가 찾아왔을까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 그렇게 가족을 위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서인지 평소 비혼을 주장하던 금잔디에게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장민호와의 열애설이었는데요. 금잔디는 평소 비혼주의자라고 밝혔었는데 열애설이 나서 의아했습니다. 금잔디는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아 정규 사집 당신은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미니 팬미팅도 열었습니다. 이날 팬미팅에는 지난해 한 차례 열애설이 제기됐던 트로트 꽃사슴 장민호가 특급 게스트로 출연했는데요. 장민호는 근사한 슈트 차림으로 등장해 사는 게 그런 거지를 부르며 축하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서로 고충을 나눴던 동료 가수이자 아주 친한 동생 금잔디씨가 20주년 됐다고 해서 왔다며 금잔디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응원하기도 했는데요. 금잔디 역시 자신의 전화의 한 걸음에 달려와 준 장민호에게 편지가 담긴 싸인 앨범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금잔디는 너무 오랫동안 같이 고민을 나누고 웃을 수 있는 민호 오빠와 최초 스캔들이 났다. 오빠라 너무 다행이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호 오빠와는 연인관계가 아닌 오랫동안 끝까지 가요계에서 남자 트로트 가수 여자 트로트 가수로 주축대 역할을 함께 하고 싶은 유일한 가수 친친이다며 열애설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두 사람은 평소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 열애설이 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팬미팅에서 열애설은 그저 해프닝이라며 오히려 장민호를 초청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으로 보아 정말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잔디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사랑보다는 일이 먼저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가수로 살며 깨달은 인생의 아름다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만족도 100%의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금잔디는 너무 행복하다. 지금 이 행복을 누렸으면 그걸로 됐다. 노래를 사랑하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싱글이라 제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드라마 다시 보기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너무 좋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과 사랑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무조건 일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노래로 사랑도 이별도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랑과 이별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사랑보다 일이 먼저라는 프로 중에 프로인 그녀는 평소 팬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는데요. 20주년을 맞이한 올해부터는 새로운 성인가요로 팬들의 가슴에 전율을 일으킬 수 있는 감성적인 모습으로 다가서 보려고 노력할 거라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잔디는 과거 자신의 전신성형 사실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금잔디는 지난 2011년 채널 비 마이 트루스토리에 출연해 전신성형을 하고 비만녀에서 베이글녀로 변신한 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금잔디는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지만 10년 동안의 긴무명 생활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우울증과 폭식증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로 인해 허벅지가 24인치가 될 정도로 살이 쪄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잔디는 2010년 자신감을 되찾고 싶다며 대대적인 전신성형을 감행했고 이후 늘씬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S라인 몸매에 예쁜 얼굴에 금잔디로 자신감 회복한 금잔디는 지난 2009년 11월 선배가수 추가열의 곡인 일편단심을 타이틀곡으로 긴무명 생활을 털어내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동안도 힘들게 생활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해야 했고 그 후로는 긴무명 생활을 거치며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도 찾아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금잔디는 전신성형을 감행할 만큼 트로트가 절실했기에 긴 시간을 거쳐 트로트 여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온 만큼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